솔로 레가토 첼로가 무료 배포 중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스트링 악기에요. 첼로 가사 악기입니다. 소리가 엄청 좋아서 힙합, 트랩, 드릴 같은 장르 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드릴 장르에서 이런 스트링을 써서 어두운 분위기 연출을 많이 하죠. 저음부나 고음부 쪽 멜로디 쌀 때 쓰면 꿀일 겁니다. 컨탁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컨탁 풀 버전이 필요해요. 컨탁 6는 현재 50% 할인 중입니다. 그래서 비트 찍을 때 사용 빈도가 높은 악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할인 기간에 득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악기 다운받는 법은 프리를 누르고 개인정보 입력 후 나오는 절차에 따라 진행한 다음에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able genial 가만히 자 Liquid 반복 선옥스 믹스버스 번들이 81% 할인 중입니다. 옥스포드 인플레터, 리미터, 다이나믹 EQ 세가지 묶음 번들인데 레알 꿀템들만 모아놨어요. 할인율도 엄청납니다. 이렇게 할인하는게 흔치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옥스포드 플러그인드 성능은 어마무시하죠. 간단한 조작으로 원하는 만큼의 댐핑감이나 사운드를 밝고 시원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펙트가 먹여지는 것도 전혀 오버스럽지 않구요. 힙합, R&B, EDM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사용하기 좋은 꿀템입니다. 리미터 같은 경우 소리를 굉장히 단단하게 잘 잡아줘서 보컬, 드럼 믹싱 등을 사용하면 정말 유용할거에요. 강추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저렴하게 할인할 때 꼭 득템하세요. 몇번째 래에서 옥스포드 다이나믹 EQ가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다이나믹하고 EQ하고 합친거에요. 해당 음역대의 EQ를 먹이고 거기에 컴프까지 함께 걸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가령 다른 악기들 때문에 목걸이 잘 안들릴 때 다이나믹 EQ로 해당 음역대를 찾아서 EQ를 깎아주면 훨씬 선명한 보컬 믹싱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킥과 베이스 밸런스를 간단한 EQ 조작으로 사이드체인처럼 걸어서 로우엔드 쪽 믹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다양한 많은 장르에서 믹싱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반값 할인하고 있을 때 관심있는 분들은 서둘러 득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옥스포드 트랜스모드가 49%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략 반값 할인인데 강추하는 플러그인이에요. 트랜지언트 역할을 하는 꿀템입니다. 어택을 조절할 수 있는데 드럼 베이스 등의 믹싱에서 원하는 만큼의 댐핑과 어택을 살릴 수 있어요. 보통은 드럼에 많이 쓰는데 확실히 곡에서 문제감을 만들어줍니다. 보컬에 걸면 밋밋한 목소리에 좀 더 강한 힘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옥스포드의 특징은 소리가 엄청 자연스럽게 먹여져서 트렌디한 사운드 만들 때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렴하게 할인하고 있을 때 꼭 득템하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행을 정말 액각한 곡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것을 이전 Sang듬한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맞춤하는 곡은 전부 분양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위에 작은 곡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곡이 참조하시던 곡을 만들어놓도록 Hilfe. 그리고 나는 다른 곡은 멋있게 Incorporated 못하는 곡입니다. 천연시간에 칠수하고vant각. 이 곡을 제작되어는 극r트로 아프다. 렉키엠 라이트가 33%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트링 계열 악기인데 트랩, 힙합, R&B, 드릴, 오케스트라 같은 장르 등을 만들 때 쓰면 엄청 좋습니다. 소리가 상당히 웅장해서 영화음악 작업할 때 써도 유용할 거예요. 용량도 4.7GB나 되는 고용량 악기입니다. 보통 가상악기의 용량이 클수록 사운드 퀄리티가 좋죠. 이건 컨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컨탁이 있어야 해요. 앞서 얘기했듯이 컨탁은 지금 반값 할인 중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제가 저희 스포츠포트에 따라서 교수님의 큰 메뉴는 검은색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를 보이며 인피니트 컬러 번들이 54%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RC20 프리셋이에요. RC20은 소리를 빈티지하게 만들어주는 플러그인인데 근래 나온 플러그인들을 통틀어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레알 꿀템입니다. 거의 모든 장르에 쓸 수가 있어요. 빈티지라고 꼭 로파이 본백 같은 장르에만 쓰진 않습니다. EDM 퓨처베이스에도 얼마든지 응용돼서 쓰여지고 있어요. 프리셋 팩을 총 5개나 제공을 하는데 그 수가 223개나 됩니다. RC20 기본 프리셋도 좋지만 좀 더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선 더 많은 프리셋이 있으면 좋겠죠. 참고로 RC20 최신 버전이 있어야 해요. 저렴하게 할인하고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꼭 대응하시길 바라요. 참고로 IC20 최신 버전과 함께 할인하고